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버츠비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벤트 입력하는 거 있죠? 주소치고 들어가서 그 입력하는 곳에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하고 왔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잠결에 작업하다 얘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그 주소 들어가셔서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도 주소 달아놓을게요. 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넣어서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추첨할 때 참고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정말 늦게 이걸 알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분명히 내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초보 유튜버의 실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 익숙하지 않구나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버즈비 제품을 쓰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든 생각을 한 가지 좀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광고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드밴스드 릴리브가 굉장히 꾸덕하고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쓰면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잘 때 바르고 잡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좀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제품들은 자고 나면은 거의 없어요. 입술에. 왜냐면 이불에 막 닦여 나가기도 하고 베개에 닦여 나가고 자면서 막 침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잘 때 좀 이렇게 좀 세게 딱 바르고 자니까 아침에도 약간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다른 제품 썼을 때보다 부드러운 거 썼을 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캠핑 가시면은 밤에 잘 때 지금 같은 날씨는 잘 때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난로를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위험해서 난로를 잘 안 켜시거든요. 그러면 침낭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코하고 입은 이렇게 얼굴은 이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는 엄청나게 차갑죠. 그러니까 숨으시면 코랑 입 같은 경우가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이런 걸 바르고 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용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녀석이에요. 자 이제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21일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1일차입니다. 21일차 제가 어제죠. 어제 목요일에 목요일에 퇴근하면서 퇴근주를 했어요. 달리기를 좀 늦게 끝났습니다. 8시 반 정도의 회사가 끝나서 굉장히 늦게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등급 심의를 들어갔거든요. 출시를 곧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이 좀 급해가지고 늦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아무튼 늦게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뛰지는 못하고 5km 정도만 가볍게 뛰고 돌아갈까 하다가 또 이렇게 들어 놓는 데가 보이길래 저번에 누워서 이렇게 쉬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하늘이 보이진 않았지만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제가 몸에서 김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열이 많고 땀이 굉장히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이 정말 막 불풀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몸에서 나오는 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내 몸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태우고 그러면서 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부른듯이 들었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활발하게 에너지를 이렇게 내뿜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지금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태우면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나마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누웠으니까 잠이 와가지고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도 늦었으니까 근데 그 추운 날 그 밖에서 자다가 잠은 나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집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가끔 이렇게 누워가지고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드러누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부서와 하여튼 21일 차인데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딱 10일 남았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집중해서 집중해서 정말 달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션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미션 얘기 드릴게요. 어제 미션은 일상에서의 달리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달리기라기보다는 약간의 뜀박질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상복을 입고 있을 때도 가끔 생각나면 짧게는 한 100에서 200미터 정도 정말 기분 좋게 달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운동하듯이 달리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사푼사푼 달리는 거 이렇게 달리시면 뭔가 활력소가 된달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달리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이름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오늘의 미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영업왕입니다. 영업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든지 친구분 이런 분들에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민티런 채널 영업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해주신다면 저는 절대 반대는 안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영업은 그게 아니고요. 달리기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분에게 달리기를 한번 권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 달리기 인구를 늘려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내가 남한테 달리기의 이점이나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좋은 이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 달리기가 뭐가 좋았지? 나는 달리기에서 뭐가 좋았지? 물론 여러분들의 느낌은 있어요. 아 달리기 하니까 정말 좋다. 달리기는 이래서 좋아하라는 게 어렴풋하게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정말 이 대화가 말이 뭔가 논리적으로도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도 좀 어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시면 다른 분에게 달리기가 정말 좋아.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 사람을 러너로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당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좀 더 달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왜 달리고 있지? 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요. 왜냐? 남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업왕 이라는 미션을 드리는 건 사실 민티러 채널을 홍보해 주세요. 달리기 인구를 늘려주세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영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업을 해보시면 달리기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왜 좋은지 달리기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니면 이제 그 사람한테 정말 달리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깊은 저의 깊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생각을 가지고 의도가 있는 거니까 뭐 절대 민티런 채널을 영업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매치 페스티벌 들어갑니다. 아 자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9 결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라운드는요 액티비티가 가득한 여행지와 여유가 가득한 휴양지 이 두 군데를 만약에 공짜로 갈 수 있다면 공짜로 간다면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한쪽으로 쏠렸어요 이번에 바로 그래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가득한 여행을 즐기겠다 하신 분은 아홉 명 그리고 여유 가득한 휴양을 즐기겠다 하신 분은 스물 네 명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 달린 거리를 봤을 때도 여유계 휴가를 즐기겠다 하신 분이 5.94키로 평균 1키로가 더 많이 나오는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는 확실히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페이스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오늘의 승리팀은요 휴양지팀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10 열 번째는요 만약 저 민티런과 여러분 민티런 구독자님들이 함께 달리기를 한다면 어디서 달리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어디서 달리면 더 즐거울까요 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마라톤 대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고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마라톤 대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휴양지랑 비슷한데요 요요가 가득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자연 속 혹은 공원에서의 달리기 였습니다. 결과가 약간 지금 제가 낮에 봤을 때 박빙이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내일 제가 결과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매치 페스티벌은 라운드 10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대망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새로운 페이지를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약간 지금 좀 필요한 상태라가지고 요거는 제가 주말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말에 캠핑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트레일러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아쉽더라도 매치 페스티벌을 라운드 10까지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영상 끝날 때 아웃트로에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치 페스티벌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 계획 얘기 드리겠습니다. 민티런의 트레이닝 계획은요 오늘이 금요일 인터벌러닝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우 하기가 싫어요. 아 힘들어. 아우 정말 하기 싫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이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뭐 십몇 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 뭐예요. 정말 달리기를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그 고된 훈련 앞에서는 하기 싫은 마음이 다 들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아 저 말하기 싫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 다 들어요. 누구나 다 들으면 듭니다. 근데 그 순간이죠. 0. 몇 초 만에 그래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0.1초 만에 그래 오늘은 쉬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그냥 동전 던지기를 하듯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둘 다 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확률은 반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하기는 싫은데 하기는 해야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회사일이 지금 굉장히 뻑뻑해서 빡빡해가지고 저녁에 인터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제가 솔로 캠핑을 가거든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더 여유를 즐길 수 있으니까 약간 마음에 위안은 됩니다. 캠핑 가서 트레일러닝 하고 푹 쉬면서 또 새로운 페이지도 생각해 보고 민티런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저의 직업 저의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초보자 달리기 하신 분들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 하신 분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둘 다 걷기와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계속 얘기 들었지만 정말 휴식을요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쉬실 때는 푹 쉬셔야 되고요. 단순히 푹 쉰다는 느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쉬는 게 그리고 먼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정말 내가 제대로 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분 달리기든 30분 달리기든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실 1시간 달리기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잘 하시려면 달리는 순간 혹은 훈련을 하는 그 순간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아끼셔야 됩니다. 나쁜 행동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요.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나쁜 것들 다 치우시고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달리기를 위해서 그 훈련 나가서 좀 빡세게 훈련했다 땀 흘리면서 훈련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정말로 건강해지시려면요. 단순히 달리는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주변 환경 이것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또 다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들까지 같이 건강해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달리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달리기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은 오늘 쉬는 날인데 제대로 쉬세요. 최선을 다해서 쉬시고 나에게 제대로 된 휴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여러분 댓글에 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너브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구독자님들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극히 평범했을 20일이 특별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지난달 피의검사를 하셨는데 이상이 있던 부분이 오늘 재검사를 해봤더니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셨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기분 좋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일 달려나갈 수 있었던 에너지 응원 격려 관심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 역시 폭너브님께서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은 저녁이네요. 밤이네요. 폭널브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함께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희님 SHINY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퇴근길에 달리기를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러닝으로 출퇴근하는 상상을 하며 정말 건강한 삶일 거라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오늘 그 상상을 이뤘네요. 너무 기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함께 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친해지면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오늘 퇴근하는 길에 달리기를 해보셨군요. 기분 정말 좋으실 겁니다. 출근할 때 달리기도 좋은데요. 사실 출근할 때 달리기보다 퇴근할 때 달리기가 훨씬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유가 되신다면 종종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달리기 해보시면 정말 그 저녁이 특별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단님 D-A-N-N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저도 달려봅니다. 3키로 기분 좋게 달렸는데 허리에 부담이 없어서 200미터 언덕 달리기 5번 마무리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겨울 러닝쇼핑은 며칠 전 아버지 등산복 세트를 장만하느라 지출이 있어서 우선 가볍게 데카트론 장갑 하나 생각 중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그 장갑인가 모르겠는데 그 장갑 정말 좋아요. 아직까지는 미리 구매해둔 옷들로 버틸만 하기도 해서요. 더 추워지면 하나씩 장만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민티러님 영상 역주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이것저것 추천해 주신 것을 구매하고 만족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보니까 아식스 조그 100T 구매하셨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닝용 10리터 10리터 베스트라고 하셨는데 베스트가 아니고 그 백팩이겠죠? 백팩 그 다음에 베스트도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데카트론이 어떤 거는 좀 역시 싼 게 비지떡이구나 하는 제품이 간혹 가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가격 대비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추천드린 제품을 구매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좋네요. 휴일에 가까운 데카트론 오픈매장을 구경 삼아 다녀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추천드립니다. 거기 가시면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의 도구들이나 여러 가지를 팔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다른 운동도 즐거워하세요 해보시면 그래서 주말에 가족분들과 함께 가보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 도구 구매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둥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맞네. 예전에 10분 먼저 일어나셔서 운동 조금 더 하신다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백승건님이셨구나. 아내분께서 이름으로 하지 말고 별명으로 하라고 해서 이름을 백둥으로 바꾸셨군요. 이제부터는 제가 딱 기억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상에서 5시 50분 기상에서 달리기 준비 후 나가 봅니다. 뛰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말을 겁니다. 살 빠졌죠? 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거셨대요. 처음 보는 분이 지나가면서 살 빠졌죠? 하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둥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크게 인사를 못 드리고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 알고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세상인데 이렇게 달리기 하신 분에게 살 빠졌죠? 하면서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건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동네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기분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그분 만나시게 되면 감사했다고 꼭 한번 이야기 전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고 부상 없이 즐거운 달리기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백둥님의 댓글을 보신 다른 분들도 저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달리기를 선택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둥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앤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달리고 왔으니 이제 열흘 남았군요. 하셨습니다. 벌써 30일 달리기가 끝나가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아직 33%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5분대 페이스로 와 7키로를 달리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와 PBE를 다성하셨겠군요. 30일 달리기 덕에 페이스도 좋아지네요. 함께 달리는 민티님들과 매일 영상 올려주시느라 고생하는 민티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 올릴 수 있는 건 구독자님들의 댓글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달리기는 편안한 달리기 대회 스타트 하면 다들 쌩 하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래서 편안하게 함께 달리는 것 선택하셨다고 하구요. 남은 열흘도 힘내서 즐겁게 달리고 왠지 이 달리기가 끝나면 진짜 겨울이 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11월 이제 딱 되니까 30일 지나고 나면 그러면 진짜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굉장히 추우실 거고 하루하루 겨울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꾸준히 달리기를 하시면요. 그렇게 겨울 달리기 춥지 않으실 거고 힘들지 않으실 거고 겨울까지도 지금처럼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렌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전 편안하게 달리는데 한 표 던집니다. 마라톤도 좋지만 왠지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과는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달리기 하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겠네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난다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보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타이어 왼쪽 타이어가 앞뒤로 두 개나 완전히 바람이 빠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멘붕이었다고 하셨네요. 오늘 미션은 미리 알았다면 버스와 달리기를 병행하면서 출근해서 일상속 달리기 미션까지 클리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출근 후에 동영상 올라와서 이따 저녁 요가 가는 길에 짧게 봐야겠네요. 달려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꼭 아니더라도 괜찮잖아요. 미션은 그냥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생각나실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미션이 있으면 그거 한번 바로바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레님도 댓글 감사합니다. 희동박 박희동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0일 8.5키로 달리기 시작하고 가장 오래 달린 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희동박님도 PB를 세우셨군요. 최근 들어서 저희 구독자님도 댓글에 PB 최고 기록 이런 거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뿌듯합니다. 꾸준하게 달린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다들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도 유지 잘하고 오히려 페이스에 연연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라는 런저씨의 말씀을 새기며 달렸어요. 5키로 넘어가니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더군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박희동님의 적정 페이스를 딱 찾으신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요. 이 페이스로 달리면 진짜 오늘 하루종일 달리라고 해도 달릴 수 있을 것처럼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약간 달리기 하면서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구나 느낌이 들지만 정말 너무 편안해서 야 이 상태로라면 내가 몇 시간 달려도 괜찮겠는데 하는 그 그 페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적정 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히동박님께서 박희동님께서 그걸 딱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운동장 트랙으로 하얀 스포츠카를 스포츠카를 3살 꼬마 저는 갑자기 운동장에 웬 스포츠카가 들어와 있는데 네 3살 꼬마에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좀 있다 보니 차에서 내려서 달려보려고 하더군요.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귀여워. 저희 아들내미도 어릴 때 모습 보고 싶다. 이제 커가지고 징그러워. 어릴 때 귀여웠는데 저는 민티랑 구독자님들과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달렸으면 좋겠어요. 모두 즐거운 달리기 하시길 화이팅 하셨습니다. 박희동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마로님 M-A-R-R-O-N-K-I-M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디까지 익숙하지 않은 거 보니까 처음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20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런데이로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달리기 했습니다. 30일 프로젝트는 못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이면 많이 달리시는 겁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민티런님 설문에 JTBC 마라톤 대회 언급하셨는데 대회 나오시나요? 전 10K 나가게 돼서 궁금하네요. 민티런님도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실 JTBC를 원래 신청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제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게 됐어요.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좀 고민입니다. 갈까 막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는 계속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좀 많이 해요. 트레일러닝이 좀 재밌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혼자 달리면서 약간 어드벤처 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대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매년 열린 대회 다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좀 잘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JTBC 마라손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직까지 좀 고민 중이에요. 참가 여부를 밝히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이라서 만약에 가게 되면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JTBC를 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천천히 달릴 거라서 이런 대회 나가면 저는 페이스나 속도 기록보다는 그 대회 분위기를 즐기는데 거의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뭐 카메라 두고 촬영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달릴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달리실 분들 계시다면 저와 함께 즐기면서 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론킴님 처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JTBC 마라톤 대회 참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나가셔서 즐거운 달리기 하시고 또 목표하시는 기록이 있다면 이번에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10일이 남았습니다. 21일부터 31일까지 30일까지 10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요일까지는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후보가 몇 개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 이게 정말 내 생각대로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있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음 거의 지금 뭐 개인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저녁에 맨날 막 8시 9시 퇴근해가지고 어 집에 와서 촬영 급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그때까지 여러분들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 새로운 페이지 시작하기 전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여러분들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어 일요일까지 지나고 나면 정말 딱 일주일이 남습니다. 딱 일주일이 남는데 그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일주일을 제대로 보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계획을 타이트하게 한번 짜보시고요. 그 6일 동안 정말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그때는 저와 함께 즐거운 이벤트를 해야겠죠. 30일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계획 오늘부터 계획을 짜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충실하게 그 일주일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와 함께 즐거운 이벤트를 해야겠죠. 그게 뭔지는 아직은 비밀입니다. 저도 좀 조금 더 고민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부상없이 건강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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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